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2학년 비상김 대화문과 본문으로 이과를 마무리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볼 표현은요. 바라거나 기대하는 일 표현하기입니다. 우리가 바라거나 기대하는 일 표현할 때 우리가 영어에서 쓰는 표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look이라고 하는 친구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 look이라고 하는 친구는 재미있는 게 뒤에 어떤 의미가 오냐에 어떤 전치사나 부사가 오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look out이라고 하면 조심해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look at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다 이거 look을 그냥 쓰면 보이다인데 우리가 여기서 쓰는 표현은 forward라고 하는 forward가 이제 앞으로라는 뜻인데요. look forward를 쓰면 우리가 앞을 보는 건데 이게 말 그대로 이게 forward가 앞으로 향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미래, 시간적인 느낌에서 어떤 일을 정해놓고 그 일이 올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전치사 2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이 친구가 전치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방향성을 미리 미래에다 정해놓고 그 방향성인 미래를 보고 있는 느낌의 이런 표현이 돼요. 근데 얘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명사가 필요해요. 얘가 투부정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하는 거를 기대한다고 할 때 여기다가 명사인 동사의 ing 형태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접할 때 늘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 투가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들어와서 1학년, 2학년 때 배운 투부정사의 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동사를 이런 형태로 넣어줘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 look forward to는 우리가 보통 진행형으로도 되게 많이 써요. 진행형으로도 쓰기도 하고 현재형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be looking forward 라고 이렇게 쓰여서 기대하고 있어로 쓰고요. look forward를 그냥 써서 기대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고요. 이 표현을 주의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입니다. 동사에 ing를 붙여서 뒤에 붙여준다. 절대 동사 원형을 넣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시제를 두 가지로 쓸 수 있다 입니다. 자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unday? 자 너 이번 주 일요일날 뭐 할 예정이니? 라고 했더니 I'm going to go 갈 예정이야 to the food fair에 그죠? food fair라 그러면 음식 방람회거든요. 음식 방람회에 갈 예정이야. I'm looking forward to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trying 이렇게 ing가 나왔죠? 그래서 try를 우리가 음식과 같이 쓰면 두 음식을 한번 먹어보다, 시도해보다 해서 먹어보다 라는 느낌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통 음식들을 시도해보기를 기대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친구와 비슷한 표현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보시면은 I hope 라고 하는, hope라는 바라다 라는 동사를 쓰는 건데 이 hope는 보통 뒤에 that 이라고 하는 친구를 접속사를 써서 주어와 동사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나요. wait 라고 하는 친구를 써서 우리가 can't 와 이어주면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게 뭐예요? 너무 하고 싶어서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친구 표현의 중요한 점이 뒤에 forl이 오느냐 to가 오느냐인데요. 이 forl이 오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 뒤에다가 명사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I can't wait for the party. 나는 그 파티를 기다릴 수가 없어. 너무 하고 싶어 라는 뜻이고요. 이 to는 여기서 투부정사예요. 그래서 여기다 동사 원형을 넣어줘서 I can't wait to go to 캐나다. 나는 캐나다를 가는 걸 이제 뭐 기다릴 수가 없어. 그만큼 너무 가고 싶어고요. 우리가 이 너무 바라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eager 입니다. 그래서 이 eager 은 형용사로 너무 하고 싶은 바라는 이라는 뜻이어서 이걸 꼭 해야겠어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그래서 얘는 형용사니까 비동사랑 같이 써서 여기 뒤에 있는 이 to도 이 투부정사입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을 넣어줘서 I'm eager to meet him 이라고 하면 나는 그를 꼭 만나고 싶어요. 간절히 원해요. 이런 뜻이 되고요. 우리가 hope 대신에 want를 써도 돼요. 대신에 want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투부정사를 붙이죠. 그래서 여기 뒤에도 똑같이 동사 원형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d like라고 하는 이 to는 would like라고 하는 표현이죠. would like는 원한다. want의 정중한 표현이에요. 조금 더 격식적인 표현이라서 이 want랑 쓰임은 똑같아요. 뒤에 to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넣어준다. 그래서 뭐뭐 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I wish I could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가정법이에요. 얘는 약간 좀 다른데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라고 이렇게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걸 얘기할 때 보통 얘기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could라고 하는 친구가 can의 과거형이 아니고요. 이 could는 할 수 있으면 이라고 하는 이런 애매한 그런 어떤 이런 되게 불확실한 느낌을 주는 그런 조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잘 보시면 지금 여기에 이제 동명사가 들어가죠. 여기에 잘 보시면 지금 이 각각의 표현마다 뭐가 들어가는지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hope라고 하는 친구만 대절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뭔가가 들어가는데 전치사가 오는 경우에는 명사가 들어가는 게 맞고 two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다 동사 원형 투부정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유일하게 이 looking forward to만 투부정사가 아니라 뭐예요? 얘만 동명사, 얘만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되게 특별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거래요. 이때 알려주는 거는요. 잊지마, 기억해, 뭐 해야 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동사가 forget과 그 다음에 remember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잊어버리다 기억하다 라는 기억의 친구들은 여기 뒤에다가 우리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넣어서 투부정사로 만든 명사를 목적으로 넣어서 미래에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지금보다 나중에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잊지마 혹은 기억해라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forget을 그냥 쓰면 잊어버리라는 뜻이니까 don't를 넣어서 don't forget 이렇게 얘기해주거나 아니면 remember 라고 하면 둘이 되게 비슷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don't forget to look to the right in London 그래서 오른쪽을 보는 걸 잊지마 런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OK, I see. 알았어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don't forget을 우리가 remember 이렇게 바꿔서 꼭 기억해라는 표현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should라는 조동사를 활용해서 should라는 조동사 뒤에는 동사원형이 오겠죠. 동사원형을 넣어서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조언을 할 수도 있고요. be reminded라고 하는 거는 remind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remind가 상기시키다. 즉 무언가 우리가 저기에 잃어버렸거나 까먹었던 거를 다시 떠올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 상기시켜주다라고 쓸 수 있는데 너가 상기시킨 채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동태를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명령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뒤에 to 뒤에다가 통사원형을 넣어서 뭐뭐 해야 한다는 거를 꼭 기억을 불러일으킨 상태로 있으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be sure이라고 하는 건요. sure이 우리가 대답할 때도 쓰지만 형용사로 확실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be sure이라고 하는 건 확실히 해라 이런 뜻이고 여기다 to 뒤에다가 우리가 동사를 넣어서 동사원형을 넣어서 투부정사를 넣어서 뭐뭐 하는 거를 반드시 해라 이런 뜻이고요. 이 be sure과 똑같은 표현이 make sure입니다. 근데 이 make sure를 잘 보시면 지금 하나는 that이 나오고 하나는 to가 나왔죠. 여러분들 that이 나왔다는 건 이게 접속사라는 뜻인데 얘가 주어 동사가 뒤에 오는 반면 이 to는 투부정사가 와요. 그래서 누가 뭐 해야 한다는 걸 잊지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라면 이 행동하는 걸 잊지마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쓸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don't forget 대신에 넣을 수 있는 게 뭐였죠? remember 있었고요. 그 다음에 make sure 있었죠. 그죠? make sure to look to the right 이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you should look to the right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운 표현들을 활용해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뒤에 있는 대화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대화문입니다. 선생님이 크기를 조금 조절을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How was your first day here in Mongolia? 이렇게 나왔어요. 자 how가 나왔고 was your first day?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주어가 your first day이죠. 그리고 here in Mongolia 여기 몽골리아에서의 첫 번째 날이 어땠습니까? 라고 과거로 물어봤고요. It was great. 정말 멋졌어요. by the way, by the way는 그나저나 라고 하나하나 부사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where am I going to stay tonight? 자 am I going to 라고 하는 거는 be going to를 쓴 거죠. 그 다음에 stay 라는 동사를 붙여서 어디에 머물 예정인가요? 내가 오늘 밤에 이렇게 얘기했죠. you are going to sleep in a jar. girl인지 잘 모르겠는데 너는 잘 예정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이 ger 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근데 얘가 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쉼표를 하고 이렇게 같은 명사를 넣어준다는 건 이 명사가 앞에 있는 이 ger ger 이라고 하는 이 명사에 똑같은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몽골리아 텐트 그게 몽골리아 텐트라는 거죠. 몽골의 Oh, I'm looking forward to it. 자 여기서는 지금 it이라고 하는 거가 이 it이 명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 ing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명사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it은 아마 몽골리아 텐트에서 자게 된다는 그걸 기대하고 있다는 거겠죠. So you will like it.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는 뜻이에요. There is a fireplace in the ger. 자, fireplace는 우리가 이게 난로죠. 그래서 그 ger 안에는 난로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가 단수기 때문에 is를 단수 써준 거고요. So, 그러니까 Don't forget. 잊지 마세요. 나왔죠? 그러면 뭐 하는 걸 잊지 마세요? To put your things away from the fireplace. 자, put이 놓은 거니까 너의 things는 보통 물건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너의 물건들을 away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put이랑 같이 쓰인 건데 멀리 놓는 거를 잊지 마세요. 무엇으로부터? from the fireplace 로부터. 그래서 난로로부터. 안 그럼 타겠죠? I say thank you. 알겠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까요? Look, Brandon. Brandon아, 봐봐. A horse is crossing the street over there. 자, 말이 건너고 있대요. 무엇을? 길을. 그 다음에 어디서? Over there. 저기에서. 그쵸? Yes, there is a crossing light for horses in London. 자, there is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있다에다 단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a crossing light니까 이제 그 건너는 신호죠? 횡단보도 신호죠? 근데 누구를 위한 횡단보도 신호냐면 for horses 이라는 거예요. 말들을 위한. here in London. 여기 런던에는 말들을 위한 어떤 횡단보도 신호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Oh, I didn't know that. 나 그거 몰랐다. That's interesting. 그거 정말 흥미로운데 Now, let's cross the street. 자, 우리 건너자. 라고 제안을 했죠? Wait, 기다려. Cars come from the right side in London. 자, 자동차들이 온대요. 어디로부터 온대요? 런던에서는 오른쪽으로부터 온대요. 오른쪽에서 온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운전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길이 있으면 내가 자동차면 보통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오른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아, 뭐냐 보통 이제 왼쪽에서 이렇게 오는 건데 런던은 차가 방향이 이렇게죠. 근데 영국은 반대예요. 길이 이렇게 있으면 차가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다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건너든 이렇게 건너든 항상 차가 오른쪽에서 이렇게 오겠죠. 그죠?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 까먹었었다라고 forgot을 썼고요. Yeah, it's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country, from country to country는 나라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르다 그건 그죠? 나라마다 Don't forget to look to the right. 자, 있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뭐 하는 거 있지 마? 오른쪽을 보는 걸 잊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Before you cross in London. 런던에서 네가 건너기 전에는 뭐 이거를 이렇게 그냥 하나로 덩어리 봐도 돼요. 런던에서 너가 건너기 전에는 오른쪽을 봐야 한다는 걸 잊지 말렴 이라고 해서 이렇게 충고 내지는 이런 것들을 상기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Elsa How is your hula dance class going? How is something going? 이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가고 있니? 라는 거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니? 라고 하는 어떤 진행의 상태를 물어볼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Oh, it's great. 멋지지. 잘 훌륭하지. We're going to perform at the ABC Hall this weekend. 우리는 Be going to perform 이렇게 해가지고 공연할 예정이래요. At the ABC Hall ABC Hall에서 This weekend 언제? 이번 주말에 Wow, that sounds like a big day for you. 라고 했습니다. 자, 사운드가 지금 감각동사로 쓰인 건데요. 형용사가 온 게 아니라 명사처럼 들린다 이기 때문에 like를 같이 써준 거예요. 그래서 Like a big day인데 빅데이는 정말 중요한 날이란 뜻이에요. For you 너에게 정말 중요한 날처럼 들리는구나. Yeah, I'm looking forward to the performance.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기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얘는 항상 투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가 오는 거죠. 그 공연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짧은 대화문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짧은 대화물은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Chris,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unday? 이렇게 나옵니다. 자, Chris야, 너는 무엇을 할 예정이니? 이렇게 비고인 툴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죠. This Sunday, 언제? 이번 주 일요일날. I'm going to go to the world food fair. 자, world food fair니까 fair가 박람회니까 세계 음식 박람회에 갈 예정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Oh, I was there last weekend. 자, 나 거기에 있었어. 거기에 참가했다는 뜻이죠.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There were lots of traditional foods from all over the worl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there were already 나왔어요. 그러면은 있다가 아니라 있었다고 복수가 나오겠죠. 그럼 그 복수가 어디 있죠? Lots of traditional foods. 라고 이렇게 이해가 이 문장의 원래 주어인 거죠. 그러면 lots of라고 하는 거는 a lot of랑 똑같이 많은 이니까 많은 전통적인 음식들이 있었다. 근데 어떤 음식이냐면 from all over the world. all over the world. 라고 하는 거는 전세계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from이 붙었으니까 전세계로 붙어온 음식. 이렇게 된 거예요. Great. I'm looking forward to trying them. Oh, 멋지다. I'm looking forward to. 가 나왔고 이렇게 trying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으니까 그것들을 한번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them이 지금 food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맛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들을 한번 시도해보고 맛보는 걸 기대한다. 기대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밑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Jane, what are you doing? 우리가 지금 비동사에다 ing를 섞어서 현재 진행용으로 물어봤죠. I'm signing up for a program at the African Museum. 나는 사이닝 up 하고 있어요. 지금 서명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서명도 되고 사인업이라고 하면 보통 가입하다 아니면 참가할 때 이렇게 서명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 서명한지를 for를 통해서 얘기해줍니다. 아프리카 박물관에서의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Is there an interesting one? Is there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이게 있니? 라고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An interesting one이니까 여기서 원이라고 하는 건 한계라는 뜻인데 이 한계가 프로그램, 어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도 대명사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부정 대명사라고 정해지지 않은 무언가 더가 아닌 어가 붙어 있는 정해지지 않은 어떤 불특정한 무언가를 우리가 대신할 때 쓰는 게 이 원이라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뭐 흥미로운 거 하나 있니? 아 뭐 프로그램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Yeah, I'm going to make an African drum and a traditional mask. 이렇게 됐어요. 나는요, 만들 예정이에요. 아프리카 드럼이랑 그리고 전통적인 전통 마스크를 이렇게 만들 예정이라는 거죠. Oh, how fun. 얼마나 재밌겠는지 이렇게 얘기를. 이거 감탄문이에요. 그래서 Yeah, I'm looking forward to visiting the museum. 자, looking forward to가 나왔고 visiting이라는 ing가 훌륭하게 나와줬죠. 그래서 그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I bought this tea for Wong's birthday. Will he like it? 자, 내가 보트라면 샀다는 거죠. 항상 사는 게 아니라 이 차를 왕의 생일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이게 선물이죠. 왕의 생일을 위해서 샀다. Will he like it? 자, 그가 그것을 좋아할까? 라고 will라는 미래로 물어봤고요. Sure, he will. 너무 당연하지. 그는 좋아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yes, he will을 우리가 yes 대신에 sure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왕은 질긴데요. 3인칭 단수도 나왔고요. 드링킹 티. 차를 마시는 것을. 우리가 enjoy는 언제나 늘 동명사는 가능하고 투부정사는 불가능한 그런 동사죠. 그래서 드링킹만 가능합니다. great. then I will wrap the present. 자, 그러면 내가 포장할게. 그 선물을 할 거야. 그죠? don't forget to wrap it in red. 자, 잊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뭐하는 걸 잊지 마? 포장하는 걸 잊지 말래요. 근데 그것을 어떤 색으로? 빨간색으로. red stands for wealth in China. 자, stand for이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를 상징하면서 의미할 때 우리가 stand for를 쓰거든요. red는 중국에서 부를 상징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stand for 상징하다, 의미하다. 그 다음에 이 stand for은 앞에 우리가 약자가 오면 그 약자가 어떤 원래 full 단어 전체 단어를 나타낸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stand for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대화문도 마저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our visit to 경복궁 is this friday. let's meet at 2.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visit이 방문이라고 하는 방문이라고 하는 명사로 나왔고요. 그리고 2를 썼으니까 어디로 향하는 방문이니까 경복궁에 간 우리의 방문이 이번 주 금요일이다. let's meet. 만나자. at 2. 몇 시에? 2시예요. okay, I'll see you at the bus stop. 자, 보자. 너를 어디서? 버스 스탑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그죠? oh, and don't forget to wear a handbook. 자, 그리고 잊지 마세요. 뭐 하는 걸? 입는 것을. 근데 뭘 입는 것을? 한복을 입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we can get into the palace for free in our handbooks. handbooks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get into 라고 하면 어디와 안 뒤에 안에 들어가다니까 the palace. palace라고 하면 궁전이죠. 근데 for free는 우리가 무료로라는 뜻이에요. 무료로 in our handbooks. 우리 한복을 입은 채로. 여기서 in은 한복 속에서니까 한복을 사람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입은 거죠. 그래서 한복을 입은 채로 한복을 입고서 뭐 이런 뜻이에요. right, I almost forgot. 와, 나 거의 까먹었었다. almost는 부사로 거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거의 까먹었었어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Gina, is it you? You're wearing a kimono in this photo. 자, 사진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Gina야, 그것이 너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you're wearing a kimono. 너는 왜 기모노를 입고 있구나. in this photo. 이 사진 속에서. 이렇게 됐죠. Yeah, it's me. 어, 그거 나야. I tried it on. 자, 보시면은 지금 try가 on이라고 하는 친구랑 같이 쓰였어요. 이게 전치사 같아 보이는데 얘네 둘이 한 세트예요. try something on이라고 하면 이거는 음식을 먹어보다가 아니라 옷을 한 번 입어보다 라는 뜻이에요. 난 그것을 한 번 입어봤어. at the world culture festival. 그 세계문화 페스티벌에서. that sounds fun. 야, 그거 정말 재미있게 들리는구나. I should go there. 나도 거기 가야겠다. 그죠? how long does the festival go on for? 그죠? 그래서 how long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오래? 라는 뜻이고 festival go on 계속되니 for for 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 동안 이런 느낌이죠. until this weekend 이번 주말까지야 when you visit 너가 방문을 할 때 don't forget to try on traditional clothes from other countries. okay, I'll try them. 이렇게 나왔어요. don't forget이 나왔습니다. 잊지 마세요. 라고 하고 to try 하는 것을 그죠? 근데 try가 on이랑 같이 쓰였으니까 또 이제 옷을 입는 거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옷들을 입어보는 걸 잊지 마라. 근데 어떤 옷이냐면 from other countries 다른 국가들로부터 온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okay, I will try them. 내가 그거 한번 입어볼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시도해 볼게. what are we going to cook in the next cooking class? Mr. Jones.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요리할 예정인가요? 어디에서? 다음 요리 수업에서 Mr. Jones 씨 이렇게 물어봤어요. we'll make ratatouille 뭐 ratatouille인지 ratatouille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요리를 만들 거래요. 그래서 what is it? 이렇게 물어봅니다. It's a vegetable dish. 이것은 야채요리. 그것은 야채요리라고 하는데요. people in France.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은요. enjoy가 나왔으면 ing가 나오는지 확인해 줄까요? eating it. 그것을 먹는 것을 즐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Oh, I'm looking forward to the class. 나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to 뒤에 뭐가 붙었어요? 그냥 the class라는 명사가 붙었죠. 나는 그 수업을 기대하고 있어 라는 뜻입니다. glad to hear that. glad라고 하는 건 형용사로 기쁜이라는 뜻이니까 glad to hear that이라고 하는 거는 어, 그렇게 들어서 그런 말을 해주다니 그 말을 들어서 참 기쁘다. 잘 됐다. 뭐 좋다. 이런 느낌이죠. I'm sure you'll like it. I'm sure. 우리가 아까 be sure 나왔었죠? 여기 뒤에다가 우리가 주어 동사를 넣어서 주어가 동사할 거라 확신한다 라고 보통 이렇게 쓰는 거예요. you'll like it. 너가 그걸 좋아할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화문을 한번 같이 봤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대화문에서 중요한 건 뭐다? 내용 파악이다. 그죠? 내용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문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대화와 대화의 흐름 대화의 내용 소재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화문을 다 봤으니까 같이 한번 본문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본문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Dolls Around the World 입니다. 그래서 Dolls 라고 하면 우리 인형들이죠. 전 세계에 있는 인형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Guten Tag 그죠? Guten Tag은 독일어로 안녕하세요 이런 뜻이죠. I'm Sweepy 저는 Sweepy입니다. 그죠? I'm from Germany 나는 Germany로부터 왔어요. 국적이 Germany라는 뜻이죠. 그래서 And my job is to clean chimneys 그리고 저의 직업은요. 굴뚝들을 청소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청소하는 것 이라고 명사를 썼는데요. 이 친구는 우리가 이 친구는 우리가 클리닝이라고 바꿔도 똑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요. During Winter 라고 나왔습니다. 자, 듀링이라는 전지사가 나왔으니까 부사 덩어리가 앞에 먼저 나왔고요. Chimney Chimney Sweeps Help people to keep warm and safe. 자, Chimney Sweeps 라고 하면 굴숙 청소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가요. 도와준대요. 사람들이 뭐 하도록? 유지하도록 어떻게 유지하도록 어떻게 유지하도록 따뜻하고 안전하게 유지를 하도록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이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지내도록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Help 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배울 때는 사역동사라고 배웠는데 얘가 그냥 사역동사가 아니라 준 사역동사여가지고 얘가 여기 뒤에다가 누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돕다라고 할 때 여기다가 우리가 투부정사와 동사원형을 둘 다 오케이 라고 이렇게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So people think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가 나왔는데 얘는 생각한다가 나오면 보통 어떤 사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사실을 말해주는 that이라는 접속사를 꺼내서 주어 동사를 하나 더 이렇게 꺼내줍니다. 그래서 Chimney Sweeps 들이 이 Bring은 가져오다도 되지만 가져다 주다 라는 가져오다도 되지만 가져다 주다 라는 주다 동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는 순서로 명사 두 개를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순서는 지켜줘야 돼요. 누구에게 무엇을 이고 얘를 우리가 굳이 바꾸면 Bring 다음에 Good luck을 먼저 이렇게 해주면 행운을 가져다 준다. 대신에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다 Damn을 그냥 넣으면 행운에게 그들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이거를 우리가 행운에게 그들을 가져다 준다가 아니라 그들을이 아니라 그들에게 라고 이렇게 강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치사 2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부사 덩어리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People even want chimney sweeps to be at their weddings. 심지어 사람들은 원합니다. 근데 굴뚝 청소부들이 뭐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To be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투부정사의 우리 5형식 중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인 want가 나와서 대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대상이 하는 행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혼식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If you see me 만약 너가 나를 본다면 It is your lucky day 그건 당신의 행운의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Iola 이렇게 얘기했어요. My name is 호세 이게 아마 뭐 이게 그 뭐냐 이렇게 남아메리카의 흔한 이름이라 남아메리카에서는 J가 보통 Y나 H 정도의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호세 이렇게 되거든요. 제 이름은 호세고요. And these are my 마리아치 밴드 멤버스입니다. 이것들은요. 아마 이 사람들은요. 라는 뜻이죠. are 입니다. 그래서 My 마리아치 밴드 멤버들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 these 라고 하는 친구는 물건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this 하고 that 는요. this 하고 that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사람 삶을 어떤 거든 상관없이 다 가리킬 수 있는 게 this 되시고 여기서 우리 this의 복수형이 바로 이 this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We play folk music and always wear our sombreros or big hats 이렇게 됩니다. 연주합니다. 그래서 folk라고 아니면 민속의 민중의 사람 이라는 뜻이어서 민중 음악이니까 민속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nd always wear 동사가 지금 두 개가 나왔죠. 우리는 연주를 하고 입는다 근데 항상 입는다 라는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always라는 빈도 부사를 알맞은 위치에 다 넣어줬어요. our sombreros 우리의 sombreros 인데 이 sombreros 가 읽는 사람이 뭔지 모르니까 쉼표를 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all이라고 하는 친구를 넣어서 얘가 또 뭐라고도 불리냐면 다른 이름이 뭐냐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big hats 큰 모자 인거죠. 그래서 in Mexico 멕시코에서는 people wear these hats to stay cool 사람들이 이 모자를 씁니다. to stay cool under the hot and strong sunlight 차가운 상태 시원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즉 시원하게 있기 위해서 근데 어디 밑에서 under the hot and strong sunlight 이니까 뜨겁고 강한 햇빛 밑에서라고 하는 under 이란 전치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이 투부정사를 부사로 이렇게 넣었죠. 뭐 하기 위해서라고 자 we mariachi players want our sombreros to look fancy 우리는 여기서 we mariachi players 라고 하는 건 얘네 두 개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마리아치 연주자들은요 원합니다 라고 나왔는데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our sombreros 에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to look 이라는 동사 가 나왔으니까 얘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fancy하게 보이기를 이 look은 지금 감각동사로 어떻게 보이다고 fancy라는 형용사를 넣어서 우리가 멋지게 화려한 멋진 화려한 이라는 형사를 넣어서 화려하게 보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So we often decorate 우리는 종종 장식합니다. them 그것들을 자 무엇을 가지고 with a lot of different materials 자 materials 는 재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료들 많은 다른 재료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장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which of our sombreros do you like best 자 which 우리가 그냥 쓰면 어느 것 인데요. 우리 이렇게 오브를 같이 연결을 해줘 가지고 얘랑 그래서 우리 sombreros 중에 어느 것을 do you like 너는 좋아하니 best 가장 많이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좋아하는 거 골라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두 번째 페이지로 가볼까요 sabona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my name is my name is ayanda 내 이름은 ayanda 고요 and I'm a zulu 저는 zulu 사람입니다. zulu가 부족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we are a tribe 우리는 tribe 라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부족 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어디에 있는 부족이냐면 in south africa south africa 에 있는 부족 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what do you think of my beads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what do you think of 라고 하는 건요. think of 가 우리가 하나의 동사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상대방의 의향이나 의견을 물을 때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bead 는 우리가 구슬이니까 내 구슬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뭐냐면 여기에 how 를 넣으시면 안 돼요. how 를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게 how 가 들어가면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어떻겠네 여기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서 우리나라에 어떻게는 무슨 생각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영어에서 how는 말 그대로 방법을 물어보는 거라서 이게 너는 생각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니 라고 물어보는 굉장히 괴상한 문장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Zulu people enjoy making clothes with beads Zulu 사람들은 즐긴대요. 즐긴다는 선생님이 아까 I&G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만드는 것을 즐긴대요. 근데 옷을 with beads 무엇을 가지고 구슬을 가지고요. They are beautiful and each color has a special meaning. 자 그것들은 어떻대요? 아름답고요 그리고 주어동사가 하나 더 나오겠죠? each color each라고 하는 건 각각의 라는 형용사인데요. 얘는 항상 뒤에 이렇게 여기 비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수명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단수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단수 취급을 해서 각각의 색깔은 가지고 있어요. 특별한 의미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When we did not have our own writing system, we used beads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이라고 얘기했어요. when이 나왔으니까 주어가 동사가 하나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when 뒤에서 동사가 did not have 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쉼표까지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부사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무엇을 우리 자신만의 우리만의 문자체계를 writing 시스템을 문자체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own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만의 라는 뜻인데 얘는 혼자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늘 소유격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once own ddd 하면 누구누구 누구누구 자신만의 dd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뜻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만의 문자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we used 우리는 사용했어요. bees 구슬들을 사용했대요.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자 communicate 는 우리가 소통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무엇을 전달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라 communicate 는 항상 이렇게 with와 짝을 지었었어요. 그래서 each other 커뮤니케이트는 to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with를 씁니다.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ach other 서로와 소통을 하기 위해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는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이죠. 그래서 뭐 뭐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if you want to know the meaning of the colors 자 if 가 나왔으니까 얘도 부사 덩어리가 여기까지 지워지겠네요. 그래서 want 가 나왔으니까 만약 너가 원한다면 입니다. 근데 want 니까 뭘 하기를 알기를 원한다면 근데 무엇을 의미를 알기를 원한다면 근데 무엇의 의미 of the colors 그 색깔들의 의미를 알기를 원한다면 check out the following box 그래서 following 이라고 하는 건 뒤에 이어지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 예요. 동사를 형용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박스를 체크아웃 해보세요. 라고 동사가 명령문이 나왔어요. 체크아웃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컬러가 이런식이면 뭐 미닝이 이런 느낌이고 bad 미닝은 이런 뜻이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의미로 쓸 때랑 나쁜 의미로 쓸 때랑 이게 같은 색깔이 두 가지로 다 쓸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밑으로 좀 더 내려가 볼게요. If you want to send someone a special message you can express yourself with these beads 이렇게 나왔어요. 자 if 가 나왔으니까 또 부사가 이어집니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너가 만약에 원한다면 근데 뭐 하기를 보내기를 입니다. 근데 이 보내다 라고 하는 친구가 보내주다 라는 주다 동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는 순서로 이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이라고 나오는데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언제나 늘 얘기해주는 게 이걸 우리가 누구에게 라는 말을 먼저 하지 않고 무엇을 이라는 대상을 먼저 꺼내주면 항상 뒤에다가 to 라고 하는 친구를 사용해서 누구 얘기를 말해줘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send 뒤에 명사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순서대로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앞에 있는 명사에게 뒤에 있는 무엇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to를 붙여주지 않으면 얘가 그냥 이 send에 그냥 쭉 이어져 있다고 생각해서 특별한 메시지에게 누군가를 이렇게 대버려요. 되게 의미가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강제로 뒤에 있는 애가 누군가를 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to를 이렇게 붙여놓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기를 원한다면 you can express 너는 표현할 수 있어요. yourself 너 자신을 무엇을 가지고 with these beads 이 구슬들을 가지고 what message do you want to make 이렇게 무슨 이라고 형용사로 쓰여서 메시지와 같이 쓰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고 보면 이제 의문문이 이어집니다. do you want 너는 원하니 뭐하기를 to make 하기를 원하니 너 어떤 메시지를 만들기로 원합니까 라고 이렇게 하면서 본문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2학년 본문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에 소화하고 내용까지도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몇 명이 나왔어요. 3명의 예시가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스윗비 라고 하는 독일 출신의 스윗비 인데 굴뚝청소부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독일의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멕시코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마리아치 밴드 멤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얘네가 뭘 하고 어떤 개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줄루 사람들이 구슬로 뭘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세 가지 측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마 이게 본문에서는 이 친구들이 다 인형이겠죠. 그러니까 도즈 아라운드 월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죠.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용 파악 잘하시고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특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아까 샌드 같은 사형식 동사들 이라고 하는데 주다 동사들은 항상 이렇게 누구에게 무엇을 혹은 무엇을 투 누구에게 혹은 이거 나중에 전시사가 다른 거를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친구들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나왔던 bring 가져다 주다 라고 하는 이 친구 있죠. 이거 왔다 갔다 바꾸는 과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